간다 이거 먹는다 좋아 야! 나 없는데 괜찮아? 아군만 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리본 혼자 남은 거 아니지? 카사딘도 없고 가! 피해주고 발견한 다음에 마무리 마무리 한다고는 안했죠? 당한다고 했죠 뭔가 급우형 어설퍼 나 원래 원딜 유저 아니야 어 나 원래 원딜 유저 아니야 나 원래 스킨은 왜 샀어 원딜 해볼라꼬 옵티미 맞음님 생각해 감사합니다 나 원래 원딜 유저 아니야 요거부터 사야겠다 요거부터 이게 뭔가 더 좋아보여 돈을 모아야지 핑계는 페이커 내 미안하다 해 페이커는 핑계 안 되거든? 페이커는 핑계 안 되거든? 남들이 핑계를 어? 하는 걸 묵묵히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게 바로 페이커거든? 옵티미 맞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캬 형 쓰레시 개티꺼워요 쓰레시한테 저도 티컸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말투를 듣고 말투가 약간 좀 비맞은 강아지 말투라서 불쌍하게 느껴가지고 동정심때문에 지금 쓰레시를 티컸다고 하는거지 사실 진짜 티꺼운건 저에요 제가 지금 쓰레시님에게 겁나 티껍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요 오 대기 대기 조심 와아아아 반응으로 조금만 더 빠르면 페이커 따라잡겠다 와 고걸 피할라고 해 내가? 상당히 잘했는걸? 상당히 잘했는걸? 야 이거 하하이 근데 피즈 궁을 피했어도 죽긴 죽었겠다 근데 다음에 좀 피해보자 프리딜러 올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해 바론 먹히겠는걸? 바론 먹히겠는걸? 침착해 적이 노리는건 그거야 침착해 팀의 붕괴 적이 노리는게 그거야 적을 의도대로 침착해 배 freedom 훌륭 저기 노리는게 그거야 약 peek 적은 내부에 있는 법 언제나 alors 타uck 조심해 야구 절대 우리 우리끼리 싸워선 안 ça tranquille 절대 우리끼리 싸워선 안 돼 이pen ür 어떻게 힘을 城 블랙 가자 오케이 이번에는 무리하지 않은 포지션 선택을 하겠어 뭐라고? 원딜 라인저는 서포터 빨로 먹었다 해도 지금은 원딜질력으로 형의 딜러였지 오케이 알겠어 너의 그 한마디가 나를 변화시켰다 가자 좋아 이렐리아가 온다 일단 일로 빠져 딜을 넣다가 어차피 일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빠지고 딜 넣어줘 오케이 여기서 두명 궁극기 적중시켜주고 여기서 연막 연막쓰고 딜 넣다가 좋아 굿 바로 일로 불러 2차타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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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역시 생각이 킬링을 만들지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하는 법 생각을 해야된다 띵킹 간다 오케이 리신 딜 넣지 말고 빠지자 빠지는게 좋겠어 빠져야 해 빠지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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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바론 역바론 역바론을 조짐하자 일단 집에가서 템을 사올게 액시스 마이콜님 서포터가야 감사합니다 마이콜님인가 진짜로? 아니구나 마이콜님이 와주셨는줄 알았네 라위 오오 템이 이거 차곡차곡 쌓이네 눈처럼 어제 눈온거 보셨어요 서울에 서울 운동하는데 눈이 오는거야 근데 나한테 눈이 내 몸에 닿자마자 녹더라고 뜨거운 열정 때문에 눈이 내 몸에 쌓이질 못하더라고 레드 먹자 흡템 어 흡템 가야죠 라위 간다면 갈게요 조금 늦어도 양해 좀 해주세요 지금은 라위부터 가는게 맞는거 같애 2렐이 안녹아가지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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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다 우리가 억제게나 밀었네 좋아좋아 상당히 지금 잘하고있어 쓰레쉬를 도와주자 석준이와 친해져야돼 석준이는 어? 처음엔 나를 좋아했지만 내가 계속 잘리는걸 보고 나한테 조금씩 실망하기 시작했고 방금전에 한타로 인해서 석준이가 나를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다 한별아 너 아직 목동살아 나도 오목구역 근처살아 오프라인에서 치킨 한마리 먹고 피방가서 듀오하자 왜 너 좋은일만 해 나는 치킨도 못먹고 피시방도 안가고 듀오하는것도 싫어하는데 왜 너는 너 좋은것만 하냐 내가 좋아하는건 하나도 없네 좋아 와딩할까? 좋아좋아 좋아좋아 억제기를 여기서 밀자 억제기를 밀차례다 치킨 왜 못먹어요? 저는 가슴살만 먹는중입니다 구짐 저거부터 저거부터 오케이 끊기지 마무리하고 접수 마무리하자 다 됐어 좋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주 좋았다 수고했어 여러분들 1시네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구요 1시까지 열심히 방송하곤 해물파전 어? 수고했다고 어.. 추천 불타는 텐미넬 한번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브에요 왜냐면 크리스마스 전방송이때 이브기 때문에 여기서 방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방종하지 않고 다음판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판 갑시다 딜량 좀 보고 어 딜 많이 넣었네 이 친구 이거 이 친구한테 팀워크 다 팀워크 주자 다 네 명 다 오케이 네 명 다 주자 좋아 다 잘했으니까 천재친구 영재님 별풍선 17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잘했으니까 이거는 팀워크 줘야지 음 다 잘했잖아 다들 잘했어 우유 속 아몬드님께서 별풍선 또 아 50개 선물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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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는 티먹고 준거나 마찬가지야 리폿을 참았으니까 니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나에게 상처를 상처를 줄 권리는 없어었 다음 판 갑니다.